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Station Z 안녕하세요 저는 다운입니다 Station Z, Discover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다운입니다 첫 곡은 다운의 Lost, 라이브로 들려드렸어요 이 곡은 6월 2일 날 발매된 저의 Lost라는 앨범이었고요 앨범 안에 있는 타이틀곡 Lost였습니다 이 곡은 제가 작년, 작년 2021년인가요? 작년이? 2021년 4월에 냈던 EP의 앨범 이후에 음악적으로 어떤 음악을 만들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기도 했고 아무래도 제가 코로나 블루를 굉장히 깊게 겪어가지고 뭔가 이런 모습을 좀 탈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됐었던 노래였고 기타를 제가 작년에 한번 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타를 그냥 샀는데 8월달, 7월달쯤 유튜브 보면서 막 이렇게 쳐가면서 배우다가 한번 만들어보자 싶어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곡이에요 이 곡이 그래서 좀 러프하고 음악을 기타 전공자분들이시나 그런 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왜 잘 좀 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뭔가 이런 러프하고 되게 덜 다듬어진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디스커버 다운 편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저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 및 작곡가 활동을 하고 있는 다운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즐겨듣고 좋아하는 곡들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추천곡 플레이리스트는 방송이 끝난 후 스테이션 제트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또 방금 들려드렸던 로스트의 라이브 영상과 보이는 라디오 풀버전은 방송 후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또 저에게 하고 싶으신 말들이 있으시면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무료인 어플 콩 마이케이로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스테이션 제트 디스커버 다운의 추천곡 플레이리스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장르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저는 저만큼 아마 노래 많이 듣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노래를 많이 듣는데 요즘 최근에는 요즘 최근엔 얼터너티블록도 많이 듣고 슈게이징 장르도 많이 듣고요 거의 대부분 락 장르의 음악을 많이 듣는 것 같고 비 오기 시작하니까 또 이제 약간 말랑말랑하고 좀 축축한 음악을 좀 찾아 듣고 있습니다 이제 8월이잖아요 여름에 한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공기도 습하고 이제 비도 굉장히 자주 오는데요 저는 사실 여름을 굉장히 싫어요 여름이 진짜 너무 싫어요 왜냐면 취미도 포기해야 될 정도로 벌레가 진짜 너무 싫어서 저는 그래서 여름이 너무 싫고 일단 그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벌레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벌레를 굉장히 잘 물리는 체질인가 아무튼 편인가 제가 너무 맛있나 봐요 아무튼 저는 벌레를 싫어해서 여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다운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이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음 집에 그냥 있어요 집에 집에 작업실이 있고 쟤는 일터가 집이니까 그냥 집에서 냉.. 뭐야 냉동실이래 저거 에어컨 틀어놓고 계속 그냥 뭐 누워있거나 아니면 그냥 영화 보거나 보통은 이제 그렇게 작업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여름을 여름을 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음 지금 같은 여름밤에 듣기 좋은 비올 때나 침착해지고 싶을 때 자주 듣는 음악 위주로 골랐어요 어 왠지 모르게 저는 이런 시기 때마다 포크나 컨트리나 좀 부드러운 음악에 어 귀가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곡은 아마 많이들 아시는 곡일텐데 2003년에 발매된 아소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인데요 이 곡은 어 사실 제가 만든 곡 말고 제가 듣는 곡으로 굉장히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는 곡 중에 하나예요 거의 가장 낭만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 곡을 들으면서 그 홍대 길거리를 걸으면 그 밤에 홍대 길거리를 걸으면 정말 진짜 홍대 막 같이 시작한 인디 밴드가 돼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밤에 듣기에도 굉장히 좋고 뭔가 이제 비올 때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말랑말랑한 노래입니다 어 꼭 여러분들 찾아서 들어보시고요 혹시 한 소절 불러줄 수 있는지 쟤 그럼 당연히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아 아 아 혹시 이거 에코 되나요? 언제부턴가 많은 말이 왜 우리에게 필요 없었지 수많은 밤을 함께 보낸 우리들 에게 다가오는 아름다운 날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곡이고요 물론 원곡이 훨씬 좋습니다 나중에 밴드를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요 여전히 저는 밴드를 하고 싶은데 밴드를 할 일은 없습니다 주변에서 싸우는 밴드를 굉장히 많이 봐서 주변 밴드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하지 말라고 해요 싸운다고 저는 싸우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좀 고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이 친구들이 있다면 아마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릴 곡은요 김민성의 길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제가 이제 저는 취미가 아무도 모르는 아티스트를 찾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뭔가 나만 아는 아티스트 아니면 뭔가 내가 먼저 발견했다 약간 이런 거에 조금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인디 뮤지션이고요 이 친구는 제가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성격도 굉장히 좋고 사람이 되게 여유롭다고 해야 되나 저는 이 친구를 보고 25, 26쯤 되겠다 했는데 20대 초반이더라고요 근데 20대 초반인데 이렇게 되게 진하고 짙은 곡을 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랬던 기억이 있고 굉장히 부러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곡은 제가 사실 너튜브에서 그냥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어떻게 이제 듣게 되었었던 노래였는데 처음 듣자마자 아 뭐지 이거 뭐지 엄청 좋다 하면서 뭔가 이제 앨범을 찾아봤는데 낸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뭔가 더 빨리 찾았다 약간 이런 기분이 들어섰던 것 같고 이런 좋은 곡들을 디깅하는 팁이 저만의 팁이 있긴 한데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음악 음원 플랫폼들이 4개예요 뭐 4개인데 그 4개를 다 사용하시면 다 엄청 많이 추천해줘요 그냥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 추천해주는 노래들 중에 내가 안 들었던 아티스트 아니면 좀 생소한 아티스트인데 어 뭔가 아트워크가 괜찮다 싶으면 들어가서 다 듣는 편이에요 보통은 음 보통은 어 풍경이 아트워크면 좋아요 보통은 풍경이 아트워크면 좋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어 어 일단 어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 예를 들면은 본인이 요즘 최근에 자주 듣는 아티스트가 있으면 다른 어떤 이제 제가 쓰는 그 플랫폼 중에 어 어 어 파이라는 게 있는데 어 어 파이에는 그 아티스트를 이제 누르면 그 밑에 그 사람을 많이 아 그 사람을 아 뭐였지 그 아티스트를 듣는 사람들이 무슨 아티스트를 듣는지 추천해줘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이제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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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이제 들으면서 좋게 아 뭐야 좋은 음악들을 찾는 편입니다 네 네 그렇게 네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스테이션 제트 디스커버 다음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같이 들어볼 노래는 혼잎의 이유라는 곡입니다 어 이 곡은 제가 사실 사심을 담아서 추천을 하는 곡인데요 어 지금 제가 같이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친구고 어 저는 이 친구가 요 근래에 가장 포크나 컨트리 장르를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얼터너티브 하면서도 어 뭔가 본연의 색을 본연의 장르는 잃지 않는 그런 되게 오묘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아무튼 어 제 앨범 작업도 많이 했고 이번 앨범에 재미없어라는 곡도 이 친구가 참여를 해줬고요 네 어 이 친구와 요즘에 조금 컨트리나 좀 조용한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만든 노래가 얼른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작진 분들이 왜 사심 추천하냐고 찐으로 제일 많이 듣는 노래가 뭔지 휴대폰에서 꺼내서 확인해 달라고 하시는데 진짜 정말 많이 듣는 노래 어 잠시만요 뭐일까요 아 근데 여기에 그 제일 많이 듣는 노래가 나오진 않고 그 좋아요 누른 것만 나오거든요 좋아요 누른 거라도 보여드려야 할까요 멜론 멜론 그러면 최근에 들은 거 최근에 잠시만요 최근에 들은 거 좋아요 누른 거는 최근에 좋아요 누른 건 지코의 서울드리프트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또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사장님 홍보를 또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네 사실 이거 다 제가 꾸민 일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런 질문이 올 줄 알고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에 소개해 드릴 곡은 마일드 하이클럽의 코코펠리라는 곡이에요 네 이 곡은 이름부터 제가 굉장히 끌려졌던 이제 팀인데 어 이 곡은 간주에 아 간주나 이제 중간중간 포인트들에서 이게 왠지 모를 그 불협화음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굉장히 뭔가 뭔가 어 뭔가 잘 짜여진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니 이게 뭐지? 스럽기도 하면서도 뭔가 그 이 곡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느낌이에요 어 이게 뭐지? 뭔가 어디로 가버리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곡이고 어 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도 들으실 때 뭔가 비올 때나 뭔가 축축할 때 아 내 정신이 그냥 어디로 가버렸으면 좋겠다 막 그냥 아예 아예 뭐 나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 이 노래 들으면 정말 직빵이에요 진짜 바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어 그리고 또 제작진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다운이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다운이 좋아하는 장소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이거 뒷 배경에 잘 나오고 있나요? 이제 방콕이 제가 방콕을 얼마 전에 또 갔다 왔거든요 네 저는 이제 어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사람들이 붐비는 곳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해외여행에서는 사람들이 붐비는 곳을 굉장히 좋아해요 뭔가 음 근데 그렇다고 어 뭔가 랜드마크인 곳은 싫어 뭔가 랜드마크이지는 않지만 뭔가 핫한 것 같은 그런 오묘한 곳이 좋은데 어 그런 곡에서 아 그런 곳에서 먹는 음식들도 너무 좋아하고 어 아무튼 그런 저는 좀 이렇게 뭔가 확 뭔가 확실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곡을 이 곡도 또 그렇고 그리고 음 아무튼 이렇게 말씀해주신 말씀해주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음 좀 벗어난 것 같은데 뭐 음식은 최근에 최근에 저희가 좋아하는 음식은 진짜 자주 바뀌어서 최근에는 제가 떡볶이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떡볶이를 거의 진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먹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진짜 떡을 진짜 다 격파하고 있어서 네 저는 아 밀떡, 쌀떡 아 사실 어 이게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떡볶이는 밀떡이죠 누가 쌀떡을 떡볶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밀떡을 먹습니다 근데 사실상 사실 소스가 맛있으면 다 맛있는데 그래도 떡을 하나 고른다고 하면 저는 밀떡입니다 네 매운 거 잘 드시나요? 저는 또 아 또 이제 아 또 이제 되게 유명한 그 떡볶이 있잖아요 떡볶이? 네 네네네 아 굉장히 엽기적인 떡볶이가 있는데 저는 저는 진짜 진짜 제일 매운맛으로 먹어요 혼자 먹을 때는 오리지널로 먹는데 혼자 먹을 때는 이제 딱 그 그 뭐지 정석으로 먹는데 같이 먹을 때나 그럴 땐 전 제일 매운맛으로 먹습니다 정말 진짜 막 스트레스가 막 다 날라가 버릴 때까지 먹어요 네 아무튼 저는 맵지리가 아니고 맵고수입니다 맵고수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도 맵고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플레이리스트에 바이브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힙하고 굉장히 나른하죠 만약 이 플레이리스트에 이름을 제가 정해본다면 내 기분이 꿀꿀하고 우울할 때 커피 한 잔과 우울할 때 커피 한 잔과 꼭 그 끝에 꼭 점점 이게 붙어야 진짜 그 그 약간 여기서 좀 더 붙이면은 커피 한 잔과 쩜쩜 더보기 약간 요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아마 제목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지은 플레이리스트 뭐겠죠? 내 기분이 꿀꿀하고 우울할 때 커피 한 잔과 쩜쩜쩜 더보기 플레이리스트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케빈 앱 스트랩트 케빈 앱 스트랩트의 베이비보이 라는 곡이에요 네 이 곡은 제가 블루캠튼이라는 힙합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팀에 있는 아티스트 중에 이 아티스트를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애정합니다 비 올 때는 저는 좀 막 이렇게 뭔가 폭발적인 그런 음악보다는 조용하고 미니멀한 음악을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요 네 좀 악기 구성이 좀 조촐하고 그런데 이제 좀 약간 멜로디가 귀에 굉장히 오래 남는 그런 음악들을 좀 좋아해요 듣기도 너무 편한 곡이고 제 기준에 좀 제 기준에서도 좀 힙한 곡이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브루캠튼처럼 보이그룹 멤버가 된다면 다운은 어떤 포지션이 어울릴까? 저는 관종이기 때문에 못 죽어도 프론트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저는 무조건 노래를 해야 됩니다 저는 관종이에요 보이그룹까지는 아니지만 소속돼 있는 크루가 있는지 전에 혹시 저보고 댄스도 가능하냐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저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댄스를 저는 춤을 추느니 차라리 지금 여기 몇 층이죠? 5층인가요? 여기서 떨어지겠습니다 저는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제가 춤을 추면은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보이그룹까지는 아니지만 소속돼 있는 크루가 있는지 크루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확정은 아닌데 제가 지금 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어떤 브루캠튼은 아니지만 요런 느낌으로의 팀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사실 이제 누구누구 있는지 공개 가능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이제 모르는 친구들 아예 데뷔를 안 한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아마 나왔을 때 더 재밌지 않을까 사실 그중에 한 명은 제가 이전에 들려드렸던 사심으로 추천했던 풍리비라는 친구가 이제 소속이 되어 있고요 소속? 그냥 같은 팀이고요 아무튼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도 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팀 이름 아 팀 이름은 저희가 정했는데 책입니다 책 더 체크에요 C H E C K 네, 체크입니다 나중에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세요 스테이션 제트 디스커버 다음 편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추천하고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가져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2주 동안 혼자 진행을 해봤는데 혹시 재미있으신가요? 재미있으시다면 계속 돌려서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저의 활동 계획은 계속 지금 앨범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사실 내일 제가 공연이 있어요 내일 공연이 있어서 내일 공연 오시는 분들이 아마 이걸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보시고 재밌게 즐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 지금까지 너무 재미있었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과 만났으면 좋겠어요 스테이션 제트 디스커버 지금까지 저는 다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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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